민경훈 민경훈 들리는 사람이... 들렸잖아, 네 이름이! 100개일까린다 봐봐, 김소옥! 김소옥! 네! 넌 대답하면 안 되지! 넌 대답하면 안 되지! 저를 찍어, 왜 찍어요? 찍은 사람을... 왜 찍니?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! 한, 둘, 셋, 너부터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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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소옥! 때문에uttering 왜 something like and prefer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.. 소리를 지목 Minor member 결석도 한 번 얘기해야 된다고 내가 쭉 봤거든? 진짜 나가기 싫어